남자를 미치게 하는 섹스 테크닉 남자들이 여자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섹스를 밝히라는 게 아니라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직함에 적극성이 추가되면 그게 바로 섹스 테크닉이 됩니다 지금부터 남자를 미치게 하는 섹스 테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소리를 안 내거나 막 내거나 무건수행, 터져 나오는 시름소리를 꾹꾹 참으며 섹스를 해봅니다 서로의 입을 막는 것도 좋습니다 입이나 손을 이용해 그의 시름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봅니다 거친 숨소리만 가득한 섹스에도 묘한 짜릿함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기, 섹스 중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소리를 내보는 방법입니다 너무 큰 소리는 민망하다면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볼륨을 최대로 높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마음대로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도구를 아낌없이 전동 칫솔 전동 칫솔에 물티슈와 랩을 씌운 다음 가장 약한 세기로 설정한 후 그의 페니스에 갖다 대봅니다 생각만 해도 그는 황홀경에 빠질 것입니다 휘핑크림 그의 페니스에 뭔가 부드럽게 바를 수 있는 걸 고민 중이라면 휘핑크림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덜 끈적이고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얼음물 침대 머리맡에 얼음물을 준비해둡니다 손가락을 얼음물에 담갔다가 그의 등 뒤를 살살 쓸어 내리듯이 마사지해줍니다 오롤 섹스는 항상 옳다 기습 오롤 밀리는 도로에서 운전하느라 지친 그에게 퀵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아슬아슬함이 성적인 짜릿함을 배가시킵니다 단 차창 선팅이 잘 되어 있는 차일 때만 가능합니다 육구 체위 자극적인 체위하면 역시 육구 평범한 육구 말고 좀 색다르게 둘 다 옆으로 누운 채로 당신들만의 새로운 체위를 만들어 보인 것이 좋습니다 탄산수 오롤을 하기 직전 입에 사이다와 같은 톡 써낸 탄산수를 입 가득 머금습니다 톡톡 터지는 탄산기포가 예민한 피부에 닿았을 때의 느낌 정말 좋아합니다 침실을 벗어나자 샤워실 흰 티저치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와 함께 샤워실로 향하면 끝입니다 식탁 위 식탁 위를 깨끗이 치운 다음 곱게 누워 그가 당신을 맛보게 하면 좋습니다 욕조 안 작은 욕조 안에서 섹스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좁은 장소는 침대에서는 할 수 없었던 기발한 채위도 가능하게 합니다 시각 자극 쩍 벌려 의자에 앉은 채로 그에게 애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다리를 벌려 그의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방법입니다 넣어줘 엎드린 채로 그에게 원한다고 요구해보는 방법입니다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광경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섹스 중 꿀팁 첫째, 그가 손가락으로 당신 가슴을 애무하려고 할 때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그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핥습니다 그는 손가락 애무를 통해 다른 것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가 오래가짐을 느낄 것 같을 때 머리카락을 가볍게 잡아당겨줍니다 두피에는 많은 신경세포가 모여있기 때문에 남자는 배로 황홀해질 것입니다 셋째, 그가 삽입하려고 할 때 놀란 듯 약하게 흡! 하고 숨을 찾는 신용을 내보낸 방법입니다 작은 성취감이 그의 페니스를 요동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그가 잘하고 있을 때 적절한 신호를 보내 당신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타면으로 초대합니다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보 이 제품들에 있는 정 expertise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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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많아이 심각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지만, 저는 그들은 그들에게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banyak 여행에 의해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